방금 보신 대로 오늘 부산에서 개막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원회는 규모 면은 물론 의미와 가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회의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 사용 실태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2년이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대에는 150만 톤이었는데 2000년에 2억 4천만 톤까지 그러니까 16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4억 6천만 톤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만 해도 20년 동안 2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추세라면 2060년에는 12억 3천만 톤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죠.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생산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 업사이클 넘어서 생산 감축 그것이 이번 플라스틱 회의의 주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국가 간의 생산과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입장처가 대립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협약에 적극적인 나라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나라는 쉽게 말해서 생산 감축에 지지를 하는 거고요. 반대쪽은 생산보다는 재활용에 우선을 둔다.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영국과 캐나다, 르완다, 페루 같은 국가가 적극적인 국가로 분류되고요.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산유국들 상대적으로 협약의 소극적인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발적인 목표를 세워서 오염부담금을 만들자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을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더 전망이 박지만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 자체를 하지 말자는 쪽과 재활용을 잘하자 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지난 19일에 환경부가 부산 회의를 앞두고 설명회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도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의 대립이 첨예해서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협상위원회 의장은 오늘 개막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 마지막 날 부산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선언적인 합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이 의장이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은 선언 수준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후변화 협약이랑 비슷한 절차를 받게 되는데,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지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5년, 또 파리 협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죠. 모두 23년이 걸렸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생각할 때 이런 속도로는 아니라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협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기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협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위원회의 협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는 냉정한 진단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야말로 이제 단판을 짓게 되는 건데, 선언을 넘어서려면,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